가까이 보여요? 오늘 처음으로 지금 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박정환님께서 인간적으로 이런 비주얼이라면 매일매일 보라 해줘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참 쑥스럽다 자 1855님은 와 요즘 보는 라디오 화질도 좋고 얼굴이 너무 가까이 보이네요 가까이 보여요? 티셔츠 문구까지 보인다고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안되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커벌하기 위해서 제가 페돌아를 쓰고 왔는데 아 되게 잘 어울려 머리가 엄청 크게 보이네요 배치가 잘못됐어요 이제는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우리 혜성씨와 같이 있으면 혜성이다 보니까 지구가 자전을 빨리 하나 봐요 네? 아 네? 란님 무엇을 보며 무엇을 끄적이시는지 되게 궁금하네 아 지금 보라니까 궁금하네요 별거 없습니다 나중에 읽어드릴 사연 그런 거 끄적이는 건데 저는 내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혜성처럼 빛나는 밤 되세요 매일매일 보라해줘 보라해줘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